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 저는 올라가다라는 말의 상대어가 무엇인지 의미를 어떻게 구별하고 사용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헷갈린다는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외국인분들의 질문이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의 상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상대어를 하나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어가 달라지거든요. 우선 올라가다라는 말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올라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내려가다가 상대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는 것은 위로 가다. 내려가다는 것은 아래로 가다. 이런 의미에서 올라가다의 상대어는 내려가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다 오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어느 쪽에 있으면서 나에게서 멀어지나 가까워지나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올라가다의 반대말은 올라오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 친구가 내 친구가 나에게서 멀어진다. 이럴 때는 올라가다예요. 친구가 올라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것 나에게서 멀리 이동하는 것을 가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긴 가는데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올라가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여기 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친구가 여기서 나를 향해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 쪽으로 친구가 높은 곳에 있는 나를 향해서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오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올라가다 올라오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라는 의미로 할 때는 올라가다의 상대어가 내려가다가 되는 거고요. 말하는 주어에게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멀어지면 가다 가까워지면 오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올라가다 올라오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다와 올라오다라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이미 설명을 해놨습니다. 옴마음님께서 요청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속 시원한 한국어 올라가다까지만 치셔도 돼요. 검색창에 그렇게 치시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와 올라오다가 어떻게 다른지 이 설명은 이 영상에서 이제 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오늘 설명하는 것은 아이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가다 해야 되죠.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다와 내려가다 자 가다는 똑같으니까 올라와 내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올라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려가다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올라가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향 위치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반대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 예를 들어서 큰 길로 조금만 올라가면 우체국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큰 길로 조금만 내려가면 우체국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큰 길로 올라가면 여기 우체국이 있는 거고요. 내려가면 여기 우체국이 있는 거죠. 이런 문장의 경우에 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 그러면 1층 낮은 곳에서 여기도 층인데 층으로 써놨네요. 2층이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올라가다 되지만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또 2층에서 1층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건 되지만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와 내려가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냐 위에서 아래냐에 따라서 올라가다와 내려가다의 의미가 상대적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라가다는 건 대체로 높아지다. 내려가다라는 것은 대체로 낮아지다. 뭐가? 자질이나 수준이나 등급이나 직급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다. 수준이 올라가다. 또 한국어 능력 급수가 4급에서 5급으로 올라갔다. 그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갔다. 이거 다 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성적이 내려가다. 용어는 이제 나빠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한국어 능력 급수가 4급에서 5급으로 내려갈 수 없지. 올라가야 되겠죠. 또 그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내려갔다. 안 됩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거 올라가다. 낮아지는 거 내려가다.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죠. 또 가격이나 통계 수치, 온도, 물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 그것을 올라가다 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낮아지거나 작아지는 것은 내려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서 걱정이 다 되고요. 집값이 내려가서 걱정일 수도 있겠지요. 가격이 낮아져도 걱정일 수 있고 높아져도 걱정일 수 있어요. 이건 둘 다 됩니다. 기온과 습도가 올라간다? 됩니다. 또 기온과 습도가 내려갈 수 있겠죠. 이거는 하강, 이거는 상승이라는 의미로 상대적인 거예요. 또 압력이 올라가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 또 압력이 내려가면 폭발할 위험이 있을까요? 압력이 내려가면 폭발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또 올라가다라는 것은 물에서 무트로, 여기서 무티라는 것은 육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고 땅이 있으면 여기는 바다고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가는 것, 옮기는 것, 그것을 올라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군인들은 육지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기 육지는 땅이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는 강으로 올라가? 말이 안 돼요. 강으로 내려가는 건 되지만 강으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려가다는 건 그 반대의 상황이죠. 땅에서, 육지에서 물로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내려가다라고 얘기해요. 군인들은 육지로 내려가? 안 돼요. 강으로 내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땅으로 올라가다. 또 땅에서 물로 내려가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방에서 중앙으로 옮겨가는 것도 올라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다. 이렇게 써요. 그러나 서울로 내려가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제가 똑같은 걸 두 번 썼네요. 또 서울에서 지방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안 씁니다. 지방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이거는 굉장히 서울 중심의 사고 방식이고 서울 중심의 언어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뭐 꼭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알고 가야 되는 표현입니다. 또 이게 이제 북반구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북반구에 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요. 남쪽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것을 올라가다. 남쪽으로 가는 것을 내려가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태풍이 북상한다.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만주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북상이라는 말 자체가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북상하여 만주에 내려가 있다는 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하죠.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또 태풍이 남아하여 제주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내려갔다라고 해야 되겠죠. 남하라는 것은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보면. 또 할아버지께서는 만주로 올라가셨다. 그럼 만주라는 것이 한국이 있으면 중국 땅 그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북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지 만주로 내려가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가다 만주로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이에요. 북쪽은 올라가다. 남쪽은 내려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의 상대어는 올라오다도 될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가다의 상대어 내려가다라고 설명을 주로 드렸어요. 그래서 가다라는 이동하다라는 말은 그대로 있고 올라와 내려 이거는 상승. 높은 곳으로. 내려는 하강 높은 곳으로. 또 내려는 낮은 곳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올라가다의 상대어를 올라오다도 쓸 수 있으나 내려가다도 쓸 수 있다. 그랬을 때 올라가다 내려가다는 것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올라오다 올라가다 요게 상대어로 쓸 때는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쓴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올라오다와 올라가다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한국어가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또 이 올라오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올라오다 이런 말들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헷갈리면 반복해서 보도록 하셔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 주시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